태안군이 2조 원이 투입되는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장 황폐화를 이유로 태안 앞바다에 모래 채취는 못하게 하면서 마찬가지로 어적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풍력단지를 추진하겠다는 건 모순이라는 주장입니다. 조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안군이 만리포 해변에서 약 30km 떨어진 서해바다 한가운데에 건설 예정인 해상풍력단지입니다. 3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400메가와트 규모로 풍력단지 면적만 1.1제곱킬로미터 약 33만평이고 오는 2025년 가동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인근 어민들은 어장 황폐화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 400만 3제곱미터씩 허가해 주었던 바닷모래 채취는 어장 황폐화를 이유로 3년째 불화하면서 해상풍력단지는 적극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어민들은 어차피 어족 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에 바닷모래를 팔아서 생기는 수입으로 방류 사업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는 현실론과 함께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에서 채취 허가가 나서 채취를 할 경우에 태안군에서도 분명하게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세외 수입이 생기면 방류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모든 협의가 끝났음에도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태안군은 해상풍력과 바닷모래 채취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며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바닷모래 채취는 어패류의 산란장을 완전히 파괴하지만 해상풍력은 이미 유럽에서 어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검증됐다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장 부분에 대해서의 황피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류의 흐름이라든지 환경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 어민들이 큰 불편 없이 어로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안군이 바닷모래 채취는 불허하면서 해상풍력을 적극 추진하는 데는 지방세 수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민들이 해상풍력 반대를 외치는 건 역시 피해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어민들과의 논리 대결에 앞서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